안녕하세요 모토이슈 조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세나10C 에보입니다 모토이슈의 첫 리뷰 제품으로 왜 세나를 준비를 했냐 일단 모터사이클 라이더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 바로 이 헬멧일 겁니다 헬멧 다음으로는 재킷, 팬츠, 부츠, 글러브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에 못지않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 바로 이 블루투스 헤드셋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모터사이클 전용 블루투스 헤드셋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어디냐 바로 세나 제품입니다 또 세나는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무선 블루투스 시스템을 만들던 회사인데 이 세나의 대표님이 라이더셨어요 그래서 이 대표님께서 블루투스 헤드셋을 쓰시다가 너무 불편한데? 해가지고 바꿔야겠다 해서 탄생한 게 세나입니다 그래서 세나가 이 모터사이클 전용 블루투스 헤드셋을 개발을 한 지 2년 만에 탄생한 제품이 바로 SMH-10이라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 SMH-10이 출시한 지 2년 만에 미국에서 50%, 유럽에서 20%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합니다 세나는 처음 초기 제품부터 성공을 했고 이후에 많은 제품들을 선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나는 이 블루투스 인터컴에서 끝이지 않고 액션캠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2013년에 프리즘이라는 블루투스 액션캠이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프리즘의 초기 형태는 이 모터사이클 헬멧이 아닌 이 모터사이클에 직접 전용 액세서리로 장작하는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세나는 이 블루투스 헤드셋에 이 액션캠을 적용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2015년에 10C라는 제품이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라이더들이 처음에는 어? 인터컴에 액션캠이 연결되어 있어? 라고 하면서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당시 출시하고 인기가 많았던 액션캠들에 비해서 너무 화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라이더들이 많은 신망을 했는데 그래서 세나도 이 점을 알고서 2018년에 이 세나 10C 프로를 선보입니다 이 QHD로 화질을 높이고서 이 10C 프로를 선보였는데 이 역시도 라이더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나가 1년 만에 그 화질을 높이면서 출시한 제품이 바로 이 세나 10C 에보입니다 세나 10C 에보는 이제 4K 화질을 지원하는데요 세나 10C의 가격은 44만원 정도 그렇다면 이 업그레이드된 세나 10C 에보는 이 프로에 비해서 뭐가 많이 바뀌었냐? 일단 외관만 살펴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던 카메라가 블루투스 모듈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디자인도 더 예뻐졌고 이렇게 원래 파손 위험이 있었는데 이 역시도 해소가 되었죠 렌즈 아래, 렌즈 아래에 있는 이 돌기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거는 헬멧의 측면 각도가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헬멧은 이렇게 측면이 곡선으로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게 제품마다 곡률이 달라요 그래서 이 돌기를 사용해서 수평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10C는 또 이런 바이얼 클램프를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라이딩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바이크마다 그래서 네이키드나 스포츠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체를 좀 숙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각도를 들어줌으로써 이 각도를 맞춰주고 이렇게 어드벤처나 투어링 바이크를 타게 되면 상체가 서게 되고 헬멧도 이제 아래쪽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 각도를 내려줌으로써 각도를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나 텐시 에보로 오면서 가장 달라진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K 화질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 4K 30프레임을 지원하는데 근데 4K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너무 이 영상 용량이 커지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K, 2K HD로도 다 촬영을 해봤는데 셋 다 아주 화질이 선명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화질이 선명해졌다는 것보다 가장 놀라웠던 거는 바로 이 마이크 음질입니다 마치 마이크를 별도로 단 것처럼 매우 선명한 소리가 들리는데요 세나 텐시 프로에서 텐시 에보로 오면서 스피커랑 음성 품질을 많이 발전시켰다고 하는데 배기음도 적절히 섞여줘서 라이딩 할 때 현장감을 더 살려줍니다 또 음악을 듣거나 인터컴을 연결했을 때 그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를 같이 녹음을 해주기 때문에 라이딩 현장에 그 생생감을 더 많이 전달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또 이 세나 텐시 에보에 제가 사용 후기를 좀 살펴보니까 배터리가 빨리 닿는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뭐 그거는 인터컴에 카메라가 더해져서 이 두 가지 기능을 사용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것 같고 또 제가 투어를 다니면서 사용해 봤는데 8시간 이상 바이크를 타고 했을 때도 하루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또 배터리에 대한 좀 오해가 있는데 이 외부 배터리를 연결했을 때 충전이 안 된다 근데 그거는 사실이긴 해요 배터리 하나로 이 인터컴이랑 이 카메라를 함께 사용하다 보니까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 배터리가 연결됐을 때 이거를 차단한다고 하더라고요 충전을 그런데 대신 외부 배터리가 연결됐을 때 그 배터리를 이용해서 바로 이 블루투스 인터컴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도 함께 작동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텐시 에보에 간단한 사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세나 인터컴과 마찬가지로 이 다이얼과 뒤에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파랑불이 들어오면 이게 제품이 켜진 겁니다 이 위에 있는 버튼이 바로 카메라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카메라가 켜지고 이후에 카메라 버튼을 한번 누르면 사진 촬영, 그리고 2, 3초 정도 누르면 동영상 촬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다시 촬영을 끄는 방법은 2, 3초 정도 눌러주시면 되고 이 카메라를 계속 켜놓게 되면 배터리가 많이 닳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꺼줘야 되는데 이 위에 버튼, 카메라 버튼과 뒤에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카메라를 끌 수 있습니다 돌기랑 이 클램프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스마트폰 화면으로 바로 연결을 해서 실시간으로 나의 라이딩 자세나 이 헬멧에 밖에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블루투스 인터컴에 뭐하러 액션캠을 달았냐 사실 라이딩 하다 보면 기록을 남기고 싶은 게 사실이에요 멋진 풍경을 보거나 멋진 라이딩 장면이 있을 때 근데 또 달리다가 멈춰서 핸드폰 꺼내고 카메라 꺼내고 액션캠 꺼내고 이게 보통 귀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라이더들이 액션캠을 헬멧에 달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헬멧에 세나 달고 액션캠 달고 마이크 선 달고 이러면은 이게 헬멧인지 촬영 장비인지 모를 정도로 무겁고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이 세나 텐시 에버는 이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또 라이딩 하면서 사진도 촬영할 수 있고 영상도 바로바로 찍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추천을 하느냐 세나도 사용하고 동시에 라이딩 할 때 영상 기록을 남기고 싶다 또 그런 분들 중에서 유튜브나 SNS에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모터사이클 브이로그를 남기고 싶다 그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세나 텐시 에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리뷰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프링